어떻게 된 거야, 이건? 자, 어떻게 잘해놨어? 났어? 이거 뭐야? 났어? 이거 뭐야? 아, 너무 좋다. 아유, 선생님. 이러면 이제 일어나시기 조금 편하신 겁니까? 응. 다행히. 아니,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 야, 어떻게 그냥. 이렇게 좋잖아. 바로바로 일어나야지. 정말 좋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 나는 이제 눕고 싶으면? 네, 그렇게 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너무, 너무 귀엽지. 일어나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쓰고 싶은 거니? 이렇게 쓰고.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야, 기분 너무 좋다. 아, 이게 뿌듯할 수가, 세상에. 저기 좀 가봐. 저기 좀 가볼까요? 응. 빨리. 네. 선생님, 그러면은. 잠깐, 제가 다시 한번 도와주고 오겠습니다. 아유, 좋다. 아유, 좋다. 흰색, 흰색, 흰색. 정리 훌 sağ. 감사합니다.